나물묶기라는 것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만들어지는 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우리나라 전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칠기 제품 자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색깔의 변화라든가 우리나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죠.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게 먹기의 장점이라고 봐야죠. 언젠가 한 번 미국의 자식한테 갖다 준다고 자식을 공부만 시켰지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한 번 더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그 모든 것, 병풍, 상, 목재기 이런 걸 다 사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걸 가르치고 와야 되겠다고 그냥 내가 죽어도 제삿밥 먹을 거 아닙니다. 그러고 사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철기적인 나무채 지금까지. 제가 rubberback나서 감사합니다.